오지니카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철 선수와 김도우 선수의 이번 두번째 천장은 내릴랑 마르입니다 현재 한시에 위치한 빨간색 처그 김민철 선수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에 맞서는 선수입니다 5시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입니다 채팅에서 말이죠 앞서 고인교에서 보는 앞쪽에 피씨에 나왔었는데 키 났냐? 이랬더니 어 짧게 김도우 선수가 어 할말 없죠 그쵸 아 잘 막았어요 진짜 간파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거고 상대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거고 그만큼 나를 잘하나? 여러가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첫번째 경기였습니다 친한 만큼 진짜 잘 알아야겠고 잘 아는 만큼 결국에 알아도 이겨야겠고 두 선수 재미있게 경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민철 선수도 연구를 해온거죠? 김도우 선수가 트리플 좋아하고 배불리는거 좋아하는 선수니까 요거하면 못맞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일꾼을 돌릴 생각을 하다뇨 아 대단했죠 네 자 이번에 뭐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제 두번째 전장까지 오게 됐는데 김도우 선수가 김민철 선수 일단 거리는 가까운 편이에요 굉장히 프로토스선에 자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전략적인 승부를 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낭떠러지 앞에 서있을겁니다 되게 복잡할거에요 네 딱 한경기를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김민철 선수는 진짜 이번 시즌에서는 끝이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김도우 선수니까 네 아무래도 복잡할 수 밖에 없어요 자 무난하게 운영을 하자니 상대방이 운영을 진짜 잘하는 선수고 네 김민철 선수도 분명히 복잡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 자 빠른 연결체 체제였기 때문에 저글링이 본진까지 난입만 한다면 모선에게 뜨기 전 타이밍이 흔들을 수 있겠지만 저글링을 1키라도 했을 때는 바로 영롯이 달려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저글링 뒤쪽으로 하지만 자리 잡아주고 있었던 강전사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네 모선에 나와요 네 무리하면 안될거 같은데요 김민철 선수 네 네 자 김민철 선수 안쪽에 저글링 6개 들여보냅니다 오 링 더 찍네요 6개까지 오 승부를 좀 더 강하게 보려고 하는 생각인데요 내기도 네 바로 때는 타이밍에 딱 앞뒤로 또 충원 두개 또 충원 근데 이거 저글링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탐사장 1개의 정찰이 굉장히 좋습니다 열한 씨를 경유했다가 올라간 탐사장 정찰이었거든요 아까 전에 멈춰있다가 올라간 네 대놓고 해요 일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 저글링 나오는거 예 자 그 얘기는 이건 티가 너무 나는데 그렇죠 그냥 한번 타이밍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이거 아까 티 났냐 수준한테 티 더 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오 자 위쪽에 사도한기 저글링과 함께 자 아래쪽으로 이제는 네 이건 그냥 무조건 뚫어내야 됩니다 지금 네 이걸 큰일났는데요 뒤늦게 1벌레네요 여기서 만약에 저글링을 더 쓰게 되면 이 외에 사도한테 견제를 너무 당해서 1벌레도 못 늘려요 뒤둘리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글링을 꽤 많이 찍었거든요 지금도 네 많아요 네 그러면 더 압박을 넣어줘야 돼요 저글링을 잃지 않고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인 김민철이고요 네 아 근데 틈이 네 김도우 선수가 미리미리 심시티를 해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 네 요 한기가 정말 많은 걸 또 봐주네요 네 아 저글링 뺐구나 위쪽에 아우 탐사장 잡혔어도 지금까지 해준 역할이 진짜 좋았어요 아까 구인규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정찰정보가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대한 뭐 사도를 모아서 상대방의 일벌레를 찍을 타이밍을 방해할 수도 있겠고요 네 너무나도 잘 보고 맞춰나가거든요 김도우 선수 자 이 김도우 선수를 상대로 김민철 선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지금은 그냥 압박 타이밍입니다 사도 타이밍 좋아요 계속 이걸 압박을 안 주면 네 계속 일벌레 찍거든요 네 자 나가면서 저걸 찍어 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사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일벌레를 마흔기도 채 채워놓지 못했는데 네 상대방이 육사도로 뛰쳐나오다 보니까 병력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빠지고 네 그러면 테크에서 또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네 판을 주도하는 플레이를 김도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초반에 아주 잘 네 의도를 파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병력을 계속 찍을 수밖에 없는 김민철입니다 자 사도 많아요 잡아먹기에도 숫자가 좀 애매하고요 네 네 바퀴 맞습니다 자 바퀴에 두 개의 색깔 황후에까지 암흑선수 지금 김노우 선수는 뭐 침착하게 풀어 나갈 수 있어요 화면에 김민철 선수는 발등이 불 떨어진 느낌일 겁니다 네 한번더 싸이오니 기동 보내서 바퀴가 어디까지 당도했는지 혹은 개수가 몇 개인지 그것만 파악을 해주겠다면 그냥 사도만으로 소수바퀴는 그냥 씹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봅니다 아 사도 많아요 네 저게 문자 정찰입니다 다 보는 거예요 그치요 맞지도 않고 아 요정도 아 요정도 있구나 그럼 밀벌레라는 거 알죠 그러면 트리플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첫번째는 탐사정 이후에는 사도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암흑 송소도 반절 반정도 일단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무난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눈치를 계속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럼요 근데 이 타이밍에 포자 촉수를 짓는다는 건 솔직히 좀 어렵고 그만큼 가난해지니까 네 최대한 감시군주 정찰을 통해서 암흑 송소를 봐야만 하거든요 예 아 아 자 다시 한번 쓰 네 감시군주의 배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자 쿨 빠져듯이 싸워야되는데 사이밍도 좋았어요 아 뒤에 있는 바퀴가 늦게 왔어요 네 저글링 순식간에 녹았습니다 이거에 막 신경을 쓰다보면은 그 이후에 떨어지는 암흑 송소를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아 자 이것도 점막 사이사이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글링만 잘라먹을 수 있습니다 예 저글링만 골라서 잡고 있는 자 이게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가거든요 그럼요 이게 가거든요 자 이거죠 감시군주가 있긴 있는데 트리플 지역은 일단 무방비 거기 하나라면 두 군데 세 군데를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자 자 자 이거 보고 있다가 감시군주 이동수 빨리 지금 반응 반응 정말 위쪽에 올라왔고요 암바닥 쪽 두번째 포화장 쪽 들어갑니다 암흑기사 근데 사도는 진짜 정리 잘했습니다 이만하면 예 그 말은 이 암흑기사만 정리가 된다면 타이밍에 한 번쯤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본진 쪽에 처음문각 2호 자 본진에도 근데 병력을 김민철 선수가 배치를 좀 해놨거든요 빨리 봐야죠 반응 빨라릅니다 자 감시군주 순식간에 여왕 잡히고요 일벌레 자 김민철 선수 대충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아 그래도 피해 누적됩니다 네 감시군주가 지금 베이스마다 한개씩 떠있어야 되는데 두기 지금 고인교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군주가 너무 느려요 네 자원체스도 안되고 있고 또 잡히네요 또 들어가죠 자 계속 죽는데요 자 계속 칩니다 툭툭 칩니다 오 너무 16킬이에요 17킬 김민철 선수로 지금 받은 피해가 이걸 복구하고 나가자는 시간이 너무 끌리고 네 타이밍을 잡잡이 나가자 잡히면 진짜 뒤가 없고 여러모로 네 여러모로 굉장히 힘들어요 네 자 차원분광기 차원분광기가 들어온 암흑기사와 두번째 확장기지의 암흑기사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어찌됐든 복구하게 되면 김동호 선수에게 트리플을 완벽하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갈 수 없다라는게 김민철 선수의 가장 큰 문제이고 네 뒤늦게나마 일벌레를 복구하자니 상대방은 이미 완비를 해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경력의 구성들을 네 와 이것도 좋고요 네 이것도 좋고 네 또 불사조각 센터에 있는 대군주 이런거 다 잡기 때문에 시야까지 없애버린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그 잔악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흐름을 잔악하고 있는 어 이것도 또 야 자 대군주 네 그리고 불사조를 아주 무리해서 찍지도 않았죠 불사도 위주로 찍다가 지상별력이 밀려버리는 프로토스들이 정말 수두룩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적정수의 불사조와 확보한 이후에 로봇공학설이나 관문 이런식으로 가는건데 너무 많은 불사조를 찍지 않는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찍고 있는데 그랬다가는 그 어제 프로리그에서 재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대부분과 기울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고인괴설입니다 자 불사조와 암흑기사의 공격 지금 뭐 그래도 김동훈 선수의 공격이 매석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적중되고 있죠 네 김민수 선수가 이후에 나올텐데 최대한 늦게 나오게끔 김동훈 선수가 시선을 이쪽에서 계속 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군 숫자가 거의 15개 가까이 차이나다가 다시 한 번 더 뽑아주고 있는 김민수 선수인데요 네 일본램프이 많이 좋네요 네 그래도 이 세 번째 김민수 선수의 확장기지는 엄청 많이 늦췄어요 이게 벌써 자원채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김민수 선수의 그런 견제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네 워낙에 유리하다 보니까 불사도를 더 찍는 판단일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아 이거 히드라가 많이 없으면 들리거든요 불사도만으로 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뒤로 따라 들어오는 공격들은 김동훈 선수가 다 잡아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자 이런 견제도 지금 공격으로 막 가고 있는 입장인데 또 암흑기에서 들어가고요 네 이거 진짜 김민수 선수가 공격을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지금 두세 군데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김동훈 자 이번에 광저사 한 번 소환 쫙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 쪽 뜰 수 있죠 가시 쪽 쪽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앞쪽이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자 간직선 탱이에요 간직선 자 조심할 자 말씀하셨던 지금의 상황 네 계속 역동작에 걸리고 있는 김민수 선수입니다 네 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선수는 김도호 선수입니다 네 어 김도호 선수의 이런 양반 공격들이 너무 좋네요 지금 일벌레까지 싹 잡아주는 암흑기사의 모습도 보셨고요 네 그냥 믿을 수 있는 건 뭐 아직까지 병력이 잡힌 건 아니거든요 김민철 선수가 네 멀티는 저지도 않겠지만 병력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200대 200 한 번 싸움 가시 쪽이 많았을 때 생각보다 토스트들이 효율적으로 못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그런 교전을 한 번 유도해 봐야 됩니다 예 방금 전에 그 난전의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고인교에서 말씀해주셨고 자 야 이번엔 또 군사도 많이 쌓여서 포장 쪽수 무시하고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양백 양 와 네 지금은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걸 진짜 야 이거 진짜 귀찮게 해도 돼요 네 잡을 방법이 없어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한시킬 수 밖에 없죠 이러면은 이래도 공격 안 올 거야? 그럼 공격 막 어수선하게 왔다가 다 싸먹히면 그냥 경기 바로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갔던 병력이 주대병력이기 때문에 네 뭐 언제까지 일벌레 찍고 있겠습니까 여긴 지금 아직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었다가 이제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한 틈포 한 틈포가 아니라 네 지금 격차를 너무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네 한방 꽝입니다 김민철 선수 예 일벌레 복구 안 하고 병력 그리고 가시 쪽만 쥐어짜내고 있거든요 김도우 선수가 이쪽 페이지적 멀티를 원할 때 욕심낼 때 그때 한 번의 타이밍 참아야 돼요 그러면? 네 이게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예 자 포풍이 완성이 됐고요 자 잘 피해서 한 번 제대로 가시 쪽이 많아요 가시 쪽이 많아요 가시 쪽이 많아요 일단 가시 쪽이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배치를 진짜 좋게 잘 잡았습니다 여긴 프로토스가 내려가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만큼 선을 잡았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걱정됐던 부분들은 좀 커트를 해줘야 되는데 네 들어오니까 또 이런 공격도 야 지금 김도우 선수가 너무나도 잘 차근차근 풀고 있죠 네 이러면 또 여기서 일벌레 잡아줄 수 있고요 안 싸워주는 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그렇죠 멀티를 욕심내다가 어쩔 수 없이 싸움을 걸게 돼서 토스가 완패를 하는 경우가 저희가 이기는 시나리오인데 네네네 버티면 버티로 프로토스의 고급 유닛을 쌓여만 갑니다 예 불멸자 이제 곧 나오면 열한기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불사조로 재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사조 이 그룹이 피해를 진짜 많이 줬어요 자 넓은 자리 가시지요 자 풍풍 조심해야 돼요 폭풍 조심해야 돼요 자 자리는 좋아요 김민철 자 넓게 넓게 며칠 그냥 빠지죠 관측선 관측선 다 끌어야죠 네 자 근데 감시군중하면 아 관측선 네 야 저쪽 라인만 허용을 안하면 됩니다 김민철 선수 네 자 여기서 시간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멀티 돌리고 있거든요 자 이 사항만 계속 유지하면서 자원 꽂고 물러 담으면 됩니다 김민철 네 결국엔 병력 대 병력 싸움이고 네 최근의 추세가 불멸자와 돌진왕에서 만들어오는 이 라인을 못 뚫어냈어요 네 김민철 선수로 침착하게 풀어나가는 상황 넓게 펼쳐져 있는 가시지요 뒤쪽의 바위는 파괴를 시켰습니다 김민철 네 자 어찌됐든 지금 막타가 날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라인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김민철 네 자 그러면 이런 김도우 선수의 공격들이 계속 이런 견제가 계속 이뤄져야 됩니다 김도우 선수도 체제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려갈 생각이에요 예 다시 한번 견제 자 라인이 걷어졌을 때 나와야 되는데요 라인이 걷어졌을 때 자 가시오 라인이 걷어졌을 때 나와서 공격을 네 해야 됩니다 김도우 은폐 감지가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예언자가 있어서 상대방의 가시 쪽만 훤히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병력이 비었을 때 한 번쯤 한 점 더 더 시켜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병력을 뺐을 때 나와야죠 넓은 데에서 싸워야죠 지금 병력 뺐는데 지위를 잡지 못했어요 일단 자 이제 김도우도 저그의 자원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견제는 너무 좋은데 달라요 예 예 김도우도 이제 아픈 공격을 병력 대 병력 싸움에서 이 등을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치요 아 병력은 상당히 고급스럽기는 한데 이게 저글링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정작 저글링을 상대할 만한 유닛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광연사 많이 없죠 집정을 한기죠 예 너무 불멸자 위주에요 고위기사의 폭풍을 통해서 저글링을 예측으로 잡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네 지금은 상대방 김민철 선수가 상대방의 병력의 구성을 보면서 입구를 꾸미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고위기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사려되고요 네 복구 이상으로 김민철 선수가 자원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김도우 자 한번 싸우나요 자 일단 선을 그는 폭풍 다시 지우기 배치가 계속 좋아요 김민철 선수 넓게 자리해 만만치 않습니다 김도우 자 셋이 멀티 자 폭풍도 한번 봐야겠어요 자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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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네 일렬로 씁니다 일렬로 대열 같이고요 자 뒤쪽에 가시축수 아니 십자리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왼쪽은 잘 부셨는데 이제 자신의 멀티를 지키기 위해서 자 가시지옥 한번에 자 추가병력 와야되요 불멸자의 보호막 쿨이나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싸우면 안됩니다 김도우 반대로 그만큼 잘 싸운거에요 김민철 자 아니 연결체 점사 당하면 금방 깰수 있는데 일단 빠져나가네요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김민철 선수 야 김민철 선수가 진짜 뭐 회복력 재생력이 엄청나네요 네 진짜 집착합니다 거기에 남는 가스를 전부다 가시쪽으로 한번 더 바꿔줄 수 있구요 아니 플로토스가 그렇게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어요 자 근데 어찌 됐든 자 불멸자 안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거 아직 폭풍에 유전해서 뚫으려는 생각인데 네 아 위에 근데 가시쪽 나왔어요 위에 가시죠 위에 가시죠 피해 밑으로 내려가야됩니다 어 아 불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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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이거 불멸자 아직은 못들어요 네 불멸자가 지금 병력이 핵심인데 네 아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병력 양도 지금 다릅니다 이거 전투가 지금 불멸자가 한 그룹이 한 번에 사라졌어요 네 김선수가 전투가 훨씬 좋아요 거기 불멸자는 보호막이 빠지고 안빠지고가 총수 차이입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잘 불편해서 나을 필요가 있겠고요 아 연결체 이제 가시죠 라인에 들어왔어요 자 뒤로 올리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만은 가시죠이 좀 넓게 매치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2겹 3겹이에요 아픕니다 만만치 않죠 자원을 채취 못합니다 이 적을 김민철 선수에게 내주게 되면 김동호 선수는 추가다운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뭘 뽑죠 지금 내줬는데요 다 말랐어요 본진 앞마당 트리플 다 말랐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수성을 해야되요 어 경기는 정말 잘했는데 예 흔들기 견제 너무 좋았는데 양반 견제 너무 좋았죠 근데 한방 교전에서 못 이기면 경기 이길 수가 없거든요 결국엔 전투 때문에 승패가 가려지고 있어요 네 전투를 좋았지만 결과는 집니다 예 자 연결체 계속 피해받고 있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시지옥 배치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김민철 예전에는 저 조합이 통했죠 가시죠 라인 뚫기 정말 좋은 체제다 불사도와 불멸사 고위기사 돌진광전사 있으면은 저그가 오히려 답이 없다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그들이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결체까지 내주게 됐고요 와 김민철 선수는 열시쪽에 협찬기지 가져가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와 김민철 선수의 그 진짜 와 지금의 플레이는 네 이제는 철벽이에요 김민철 이제는 공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뒤집었죠 뒤집었죠 네 그냥 철벽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김민철 선수가 됐습니다 앞서 플랭카드에 봤었던 그 철벽 민철이 또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이 자리 잡고 있는데 프로토스가 안 나가면 다른데 먹을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네 막다른길 위쪽까지 올라올 수 있는 병력들 아 이제 정말 럭셔리한 너무 많은데요 다시 조카 히드러 히드러날 거예요 자 그냥 올립니다 그냥 올려요 네 자 땅이 들어갔고요 자 빨리와서 북쪽 뭉쳐진 지역에 폭풍을 쏴야됩니다 자 폭풍 닿을 수 있을지 어우 너무 많은데요 히드러와 함께 가시지요 야 이거 쓸 수가 없는데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김민철인데요 폭풍을 날리고 막탈 날려야 되는데 병력이 없어요 김민철 와 이렇게 살아나나요 야 진짜 저그의 진면벅을 보여주는 김민철 선수 1대1 상황 만들어냈습니다 와 숨통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네 김민철 선수가 이렇게 성장을 해버립니다 야 진짜 견.. 정말 너무 정신이 없을 만큼 견제를 많이 당했거든요 철벽좌 네 철벽좌 철벽좌를 아시네요 그러니까 철벽좌 옆에 있는 한국 친구가 써주는지 예 아 정말 진짜 수비력과 재생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넘버원입니다 대단합니다 아 마치 드래곤볼의 피콜로를 보는 듯한 파리잘료도 다시 재생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철 선수를 상대로 김도우 선수가 물론 지략적인 플레이 좋았습니다 이쪽쪽쪽 흔들었던 것은 좋았습니다만 결국 한점을 찍지 못했어요 네 굉장히 괜찮은 상황임에도 저 조합으로 저 라인을 뚫어내지 못했다 그 말은 저 조합의 변화를 빼야됩니다 뭐 분열기를 넣는다던지 불멸자 열기 불사도 열기가 있었음에도 결국에 뚫지를 못했어요 왜냐 김민철이 생각하면서 병력의 구성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김민철 선수가 뭔가 변화가 필요해 보일 때에요 예